오늘 이제 그 발매된 바이브랑 곡을 라이브를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오랜만에 라이브여서 또 진짜 세션 라이브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영 씨. 네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서 옛날에 실제 연습 많이 했는데 실제 연습.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전 파트까지 한 번 맞춰볼까요? 해볼게. 불러보는 처음이어서 한번 해볼게. 네. 변할 수 없지 마. hurry you gotta know you got that vibe. I miss all the fine arts. 내 영혼을 깨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니터 체크하시고. 워 워 워 워. G to the me. GM. 아 형교 목소리 멋있다. 지민 in the house. 지민 씨 오셨습니다. 군대.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오늘만 모이 많았어요. 이 정도구나 하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지민이 전까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저희 했던 파트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아. 예. 예. 한 번만 들려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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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예. 뭔가 좀 아웃트로가 그래도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냥 이렇게 보이스랑 같이 끝나는 것보다는 느낌의 와이스 바아 느낌의 와이스 바아 아 뭘 끝에 좀 만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너무 그렇게 까지 않으세요? 네 여보세요? 아 더 좋은 것 같으면 좋겠네요 나 올리만해서 잘해주세요 더운 것 같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행복한 날 다 먹었을까요? 제가 행복한 날 아 형님 진짜 오래 봤을 때요? 라이브는 거의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아 그니까 그래서 저번에 자꾸 모든 대화가 군대로 이렇게 리얼돼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응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오케이 친막 네 친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막 친막 감사합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그니까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친막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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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어려워 고망이 배 갈raham 고망 녹으면 안돼 안녕하세요 포스트콘 어떠세요? 포스트 어디갔어? 네 같이 오또 포스트콘 어떠세요? 포스트콘 어떠세요? 포스트콘 어떠세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버를 프로를 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선배 형님 프로를 인이어로 들을 수 있는 몇시나 있을까요? 지민이 목소리를 인이어로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음악에서 핫댄스를 추는 거예요 음악에서 버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귀를 확인하기 위해 멘트로 정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순간과 빼고 싶어서 계속 확인해 보니 내가 갈패기만이거든요 비이호의 라이브는 지금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지민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서 연설 많이 했는데 정말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어 뮤직비디오랑 다른 느낌으로 편곡도 하고 세트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물을 맞이하는 게 겨울이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여기 챔피언을 멋진 것 같습니다